네, 늘어나는 가계부채에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규제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시에 산정하는 금리를 높여서 주담대 대출 한도를 줄이겠다라는 건데요. 자세한 내용은 취재기자와 함께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윤형섭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미 오래전에 예고가 되긴 했었죠. 정부가 대출 규제 카드로 2단계 스트레스 DSR 정책을 다음 달부터 9월부터 시행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게 어떤 정책이고 바뀌게 되는 것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정부가 수도권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 규제 옥죄기에 나선 건데요. 핵심은 2단계 스트레스 DSR을 다음 달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겠다는 겁니다. 스트레스 DSR은 대출 금리의 미래의 금리 상승 가능성을 반영해서 스트레스 금리, 그러니까 가산금리를 얹어서 계산하는 겁니다. 현재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면 1년간 내야 하는 원금과 이자가 소득의 40%를 넘을 수 없는 DSR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규제를 받게 됩니다. 향후 금리 인상을 가정하면 이 비율은 40%를 넘게 되는데 이 때문에 처음부터 대출 금리를 높게 잡아 대출 한도를 줄여서 돈을 빌려주겠다는 것이 스트레스 DSR의 취지입니다. 소득 대비해서 갚아야 할 돈이 많으면 가계의 자산 건전성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보수적으로 평가해서 대출해주겠다는 겁니다. 실제 대출 금리에 스트레스 금리까지 붙으니 대출 한도는 줄어들게 됩니다. 네, 그렇죠. 앞서서 지난 2월에 1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이 됐었죠. 그런데 이보다 2배 이상 금리가 올라가게 되는 2단계가 시행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대출 한도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면 2단계가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면 대출 한도는 실제로는 얼마나 줄어들게 될까요? 먼저 스트레스 금리는 지난 2월부터 0.38%였는데 2단계가 시행되면 수도권은 1.2%가 됩니다. 예정대로였다면 0.75%가 돼야 하지만 수도권에 한해서 이를 대폭 상향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수도권에서 주담대를 받고자 하는 연소득 5천만 원 직장인이 30년 만기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을 경우 기존 3억 2,900만 원에서 2억 8,700만 원으로 약 4,200만 원가량 약 13% 줄어들게 됩니다. 같은 조건에서 혼합형으로 대출을 받는다면 대출 한도는 스트레스 DSR 도입 전보다 8%, 주기형의 경우 4% 줄어들게 됩니다. 스트레스 DSR 3단계는 내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으로 이 경우에는 스트레스 금리가 2배 이상 오를 것으로 전망돼서 대출 한도는 더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이렇게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대출 한도를 조이는 이유는 결국에는 가계 부채를 잡겠다라는 이런 취지인데요. 그렇다면 현재 지금 가계 부채가 도대체 어느 정도길래 정부가 이런 대책까지 내놓는 걸까요? 정부가 주담대의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역시 말씀해주신 것처럼 서울과 수도권 중심으로 주택 거래가 많고 무엇보다 빚을 내서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집을 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관련 통계인 한국은행의 2분기 가계 신용 통계를 보시면 6월 말 기준으로 가계 신용 잔액은 1,896조 원으로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최대치입니다. 여기서 가계 신용은 은행과 보험사 등에서 받은 대출에 결제 전 카드 사용 금액까지 더한 이른바 포괄적 가계 부채를 뜻합니다. 이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은 16조 원 급증했는데 전분기 12조 원 증가한 것에 비해서 증가폭도 커졌습니다. 한국은행은 가계 신용 증가 배경에 대해서 수도권 중심 주택 거래가 늘면서 담보대출 증가폭이 커졌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정부 측에서도 공식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어제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은행권을 상대로 회동을 한 것에 이어서 오늘도 가계 대출 점검회의를 열었어요. 오늘 만남에서는 공식적으로 어떤 입장이 나왔을까요? 금융위원회가 오늘 오전에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가계 부채 점검회의를 열었는데요. 금융당국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높은 경각짐을 갖고 가계 부채를 관리해야 할 시점이라면서 필요 시에는 대출 한도를 더 축소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특히 하반기에는 금리 인하 기대에 따라서 부동산 가격 상승세로 인한 가계 부채 증가를 예상하면서 이를 관리해야 할 시점이라는데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이 때문에 가계 부채 증가세가 잡히지 않을 경우에는 추가 조치 시행을 예고했습니다. 회의에서는 DSR 적용 범위를 전세 대출로 확대하는 것과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위험 가중치를 상향하는 방안이 논의됐는데요. 같은 맥락에서 김병원 금융위원장은 어제 정부와 은행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서 언급했는데요. 관련 발언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러한 조치의 일환으로 은행권은 다음 달부터 새로 취급하는 가계 대출에 대해서는 내부 관리 용도로 DSR을 산출하게 됩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음 달부터 9월부터 바로 스트레스 DSR 2단계가 본격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하반기 주택 매매 시장에도 어느 정도 영향이 생길 것 같은데 대출 한도가 줄어들게 되면 당연히 부동산 매매가 줄어들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집값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계산이 좀 성립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본래 목적인 가계 부채 증가를 억제하는 데는 효과가 있을 수는 있지만 주택 가격 상승을 억제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4분기에는 한국은행 금리 인하가 유력하게 점쳐지면서 부동산 시장이 다시 과열될 가능성이 높은 데다가 최근 건설 비용이 증가하는 것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주택 가격에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관련한 전문가 인터뷰 들어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금리가 다 내릴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큰 흐름상 이제 금리가 꺾이고 경기적인 측면에서는 주택의 이런 수요나 가격이 오를 수 있다. DSR 제도가 부동산 가격 과열의 근본 원인인 가격을 억제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실효성 없는 시장 규제가 아니냐는 지적도 이러한 맥락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정부가 스트레스 DSR과 더불어서 추가 조치를 예고한 만큼 하반기 주택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2단계 스트레스 DSR 제도에 대해서 오늘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윤영섭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